애니메이션 음식 덕후 무키입니다. 여러분 안녕. 날짜 가는 거 모르고 있다가 뜬금없이 마지막 날을 맞이한 무키입니다. 2021년이 이렇게 남긴 것 없이 끝나버리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짱구가 먹었던 새해 음식 우존이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전개냐고요? 먹는 게 남는 거란 말입니다. 짱구는 문말려 속 일본식 떡국 우존이 우리 함께 만들어볼까요? образ을 수 없는 손님과 함께 만들어볼까요? 양파, mako, 생강, 생강, 스팸, 고추, 마늘, 전복, 먹을 수 있는 양파,죠? 소스, 고춧가루, 물, 고추, 고춧가루, 대파를 마셔보세요. 쌀가루를 넣어 양파 양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국물이 걸쭉한 한국식 떡국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먹어보니 맑은 국물의 일본식 떡국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담백하고 깔끔해서 후루룩 마시기 좋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네요. 한 번쯤 꼭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